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것은 무엇이냐 너프전과 너프후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주스텟은 2.7.3 273정도 되구요 수공한 천만정도 나오네요 아 클리어한 사람 있군요 거 접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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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아 딱 절개 한번만 연기했으면 끝났는데 아 아까워 아까워요 아니 뭐하냐 얘 왼쪽인가 보군요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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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바로 너프전의 섀도우였습니다 몇입니까? 아 너프전이란다 버프전이지 11개? 5개 섀도우 가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